금년도 5월에 좋은 헬스케어 수다계에 대해서 인베스토피디아에서 나온 아래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밸류에서는 AGTA와 그로드는 HWAV, 모멘텀에서는 그로드 바이킹 테라피릭이 나왔어요. 아무래도 밸류에서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BNTX와 그 몇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식 1년 그래프를 뒤에다 붙여놨습니다.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덕이 나오고 어떠한 밸런스 시술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 그 Fastest Growing Healthcare Stock에는 SWAV, SUPN, AGN이 있어요. AGN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래된 에스어제니카 회사죠.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고 그래프가 얼마나 정도 많이 뛰었는가 얼마나 빨리 뛰는가 UCF인가 VCF인가 한 번 더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모멘텀입니다. 모멘텀은 아주 갑자기 쭉 뛰어가는 VKTX 배킹이 있고 그다음에 CAB에 BME에 주로 진 에리링하고 몇가지 특별한 회사들입니다. 제가 또 스탁 그래프를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아주 무섭게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뛴다는 것이 아니고 꼭 뛴다는 것은 아닙니다. 바이킹이 아무래도 좋은 프로덕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클리니컬 페이지에 한 두 개 정도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키 트렌드는 텔리헬트 스탁하고 그다음에 웨어볼, 그다음에 몸에 착오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탁들이 조금씩 뛰고 있어요. 여러가지 알고 있으시겠지만 마지막에 애플은 많이들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적은 외보가 이스라엘 만약에 마스크의 이스라엘 도착할 수 있을 것만 부탁합니다.